저 선생님! 안녕하세요. 목욕 다녀오시나봐요. 아, 예.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. 잠시만요. 선생님, 잠깐만 여기서 좀 기다려주세요. 아니, 저기... 아니, 저 저기... 순경님! 화장품 한입만 갖고 왔는데... 아, 어떡하니? 나 진짜 미쳐버리게 되시죠? 선생님, 이거 받으세요. 네? 전기구이 통닭입니다. 이렇게... 좋아하신다고. 아유,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 왜... 선생님이 주신 로또... 5,000원 당첨됐습니다. 맛있게 드십쇼. 이게 더 비싸잖아. 7,000원인데...